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내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락업 이슈를 떠나서 12월 7일 날 위메이드 측이 이제 닥사가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나오게 됩니다, 결정이.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 어떤 쪽으로 나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인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케이스요. 네, 일단은 가상자산 쪽은 사례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피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피카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위메이드처럼 똑같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사례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가상자산 쪽에서 직접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케이스가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이 상장 폐지됐을 때 상장 폐지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루어졌느냐 신청이 받아들여졌느냐라고 봤을 때 변호사분들한테,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봐도 주식시장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로 가처분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워낙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원래 제가 몇 주 전까지만 막 상장 폐지 이슈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웬만하면 특이사항, 위메이드하고 닥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법조인 분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이게 지난 몇 주 사이에 엄청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을 제가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지금 상장 폐지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70% 이상의 위믹스가 폭락하고 그런 맥락에서 국내에서 이 위믹스를 매입한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상장 폐지를 섣불리 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각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아예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닥사의 성격을 근거로 이거는 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닥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도 사실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인데 민간 협의체죠. 민간 협의체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닥사의 조직 성격도 그렇고 닥사 자체에서 아직 상장 페이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법원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미룰 수 있다라는 또 견해를 하나 또 주셨습니다. 닥사라는 곳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게 상장 페이지를 결정한 것 자체가 갑질이다, 담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 좀 그 슈퍼 갑질 이슈는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닥사가 위메이드 위믹스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슈퍼 갑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냐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닥사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거래소가 사실은 어떤 이슈도 없이 스스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뭔가 권력 행사를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기보다는 당시 지난 5월이었죠. 테라루나 사태가 굉장히 국내에서 크게 터지면서 거래소별로 이거 가이드라인 기준도 다르고 룬화 상장 폐지 날짜도 다르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관 쪽에서도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사실은 닥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생 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갑질을 하기 위해서였을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생각이고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상장 폐지가 슈퍼 갑질에서 좀 딸려 나온 이슈가 이 닥사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조직이고 닥사가 이런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거는 일종의 담압이다. 월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담압이다라는 워딩을 했는데 담압이라는 워딩이 성립을 하려면 이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패를 하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담압이라는 워딩이 성립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거래소 취재나 가상자산 쪽 생태계 취재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사실은 위믹스를 상장 폐지를 하는 게 거래소한테 더 이득일까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 없고 토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크롬 맥락에서 봤을 때 위믹스를 남겨둬서 계속 수수료를 받는 게 낫지 위믹스를 상장 폐지 섣불리 하면 사실 거래소도 이런 이슈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거든요. 거래량도 가뜩이나 많은데 크롬 맥락에서 봤을 때 담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믹스 투자자분들의 견해도 일각의 견해도 제가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닥사 자체가 아직 성립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히 안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설립되고 나서 상장 폐지를 처음으로 결정한 게 위믹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이게 과연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상장 폐지였냐 이런 걸로 가지고서는 충분히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닥사를 비판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닥사가 생긴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나 완구한 조직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용어를 잠깐 정리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효력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가 이제 닥사에서 원래 됐던 대로 이제 결정했던 대로 상장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된다는 것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으니 예정대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대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판단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볼 텐데 이제 첫 양쪽에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원 심리가 여기서 상장 폐지를 유예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저희 변호사분들 의견을 공유 드리면서 약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택지가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예를 할 거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각하기에도 사실은 투자자 피해가 클 것 같고 인용하기에도 너무 좀 섣불한 판단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유예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하는 반응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결정을 나중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래는 되는 건가요? 유예가 되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닥사나 위메이드 쪽 간에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닥사 쪽에서 공지한 상장 폐지 일자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면 상장 폐지 시점도 아마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자체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결정 자체는 거둬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거둬들여지지 않겠지만 그것도 기간이 중요하겠네요. 유예인데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인지가 그래야 또 상장 폐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위메이드 측에서도 유예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코인마켓캡의 실시간으로 연동한다든지 또 바이낸스의 수탁 서비스를 활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가처분 신청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미 며칠 전에 서류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며칠 전 서류가 넘어간 그 시점을 판단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 나온 파트너십 이를테면 말씀하신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법원의 판단 대상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장 폐지로 가닥을 잡게 되면 12월 8일 오후 3시에 이제 거래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 한번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에셋의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찰하도록 하고요. 특히 장현구 위메이드 대표님의 출연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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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